안녕! 난 로미야! 캐치티니핑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코멘터리에 온 걸 환영해!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할게! 샤샤핑! 어서와! 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야 샤샤! 반가워 샤샤핑! 이제 시작해볼까? 긍정의 샤샤핑 타임! 자 아기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선생님! 응? 오! 만난 만난! 아기가 된 선생님이라니! 컷핑과 머핑의 장난으로 저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해 샤샤! 레나는 아기가 되어도 안 귀여워! 난 모든 아기들이 다 귀여운걸 샤샤! 유모차? 저건 틸리피 분명한 것 같은데 또 어딘가에서 말썽을 부르기 전에 가보자쭈! 내가 머핑을 마칠게! 너희 컷핑을 부탁해! 잠깐만 샤샤! 내가 몰래 다가가서 덮칠테니까 너희 뒤를 맡아줘! 어.. 어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악!! 내가 다 잡을게!! 하월라! 까샤! 유아기야야야야..! 으아아안念하다! 어제 위험해 푸싱! 조아, 조아! 거의 다 올라갔지! 보씨이! 아아! 전부 널 얹어 주겠어! 한 대가 들여 올게! 재미야, 채쥐볼! 아기 말랑핑은 레나랑 다르게 너무 귀엽다 맞아 다른 애들도 아기 때 엄청 귀여웠겠어 샤샤 코핑몸핑한테 모두 아기로 만들어달라고 하자 뭐? 로미 진정해 샤샤 어? 어랑? 뭔가 입이 허전해 말랑 잡았다 요 귀엽둥이들 이렇게 말썽 피우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아 안돼 쌍둥이가 울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샤샤 뭐? 어? 오르르르르르 뽀뽀핑...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달랬는데... 그러니까... 로미가 저런 이상한 표정까지 지었는데, 샤샤... 응? 이상한 표정? 이 말썽쟁이 뽀뽀핑을 어떡하지, 샤샤? 아기들을 못게 할 수 있었죠! 하늘의 천사 지발되면 두 손을 보호하기도 해 이게 아닌데... 우리가 해볼게, 샤샤 맛있는 디저트야, 샤샤! 얘들아, 이거 봐라, 말랭! 재밌지? 미안해, 말랭! 이러다, 시계 땀이 무너지겠다뇨! 아, 그거야! 아까 도서관에서 둘이 웃었던 것이었다! 좋았다! 재미해, 제발! 응? 저런 이상한 표정 말이야, 샤샤! 알았어, 샤샤핑! 저것 좀 봐! 엄청 이상하지, 샤샤! 샤샤핑! 그만 좀 해줄래? 샤샤핑! 오늘 재밌었어? 응, 로미! 오늘도 재밌었어, 샤샤! 다음에도 또 같이 이야기하자! 응, 좋아! 다음에 또 만나, 샤샤! 주진진진진진진 잡Ž アーテ yours creat pray